복수의 칼춤을 추는 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동, 중랑, 도봉 주민 여러분, 우리 동부벨트 3위는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정치,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정치를 물리치고 오직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함께 뛰었습니다. 지금 야권은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독재 심판을 외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벨트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오늘 비상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강국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 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치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원로의 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었지만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회초리, 필요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범죄자들이 총칼을 들고 정권을 처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대학생 딸 앞으로 사기성 대출을 받아 알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20대 아들 앞으로 부동산을 꼼수 증여해 재산을 증식한 사람, 검찰에서 익힌 다단계 범죄 수사 노하우를 다단계 범죄자 변호에 이용해 수십억을 챙긴 사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1억 넘는 연봉을 챙긴 사람, 한미동맹을 부정하더니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로 만든 사람, 왜곡된 성인심과 역사관으로 전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야권에 압도적인 힘 몰아주면 22대 국회는 범죄자들의 범죄 세탁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불법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고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망원 제조기 같은 사람들을 사퇴시키지 못하고 뭉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법적, 도덕적으로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허물이 많지 않느냐, 오죽하면 저런 사람들이라도 찍어주려고 하겠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해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이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게 되면 앞으로 그들의 범죄 혐의는 더 이상 무릴수도 처벌할 수도 없게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처럼 법적 리스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 자들을 맹목적으로 비유할 찐명, 찐조국 사람들을 위주로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서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해산됐던 통진당 사람들까지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심판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솥불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루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범죄 혐의자 체포를 막는 방탄국회였다면 22대 국회는 아예 범죄를 세탁하는 범죄 세탁소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세상, 권력 있는 자들이 사법 시스템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우롱하는 그런 불공정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심판선거 아닌 균형 있는 국회 만드는 선거, 내 삶을 위한 선거가 돼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 중랑, 도봉구민 여러분, 내일 모레 투표장에 가시기 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균형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놓고 정권 탄핵을 이야기하는 야권에 200석 가까운 힘을 몰아주게 되면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3년 내내 탄핵, 국정조사, 특검, 개헌 이야기만 난무하고 민생은 완벽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파값 몇백원, 몇천원인 문제가 아니라 집값 수억원 폭등했던 지난 과거를 다시 재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회촐이 드시고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잘못하면 저희 동부벨트가 나서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삶을 위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강동, 중랑, 도봉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십수년 독주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줬지만 언제나 앞서 나가는 이웃 도시들을 보면 부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정치인들이 심판 경쟁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지역발전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뽑는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동, 중랑, 도봉구의 유권자 여러분, 거듭 호소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아이들의 미래를 감옥까지 안으려 발부둥치는 사람들의 사적인 복수열전을 벌이는 사람들과 편법과 부정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지역발전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영속을 위해 주민을 속이고 민주당식 가스라이팅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증오의 정치, 복수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뒤덮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로남불로 도덕과 양심이 지켜지는 사회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세상, 권력이 있으면 죄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지역발전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용속을 위해 정치꾼이 아닌 여러분의 지역과 삶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뽑아 주십시오. 민주당의 이재명화는 우리가 막지 못하였지만 대한민국이 이재명화되는 것은 위대한 국민들께서 막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8일 동부벨트 3인 이재영, 이승환, 김재섭 4월 8일 동부 어 проблем이 이렇게